터미노 내서 앨범하는데 속나 백인 왔는데 보셔마자 나함께 명고 못하죠 명고로 할까봐 긴장하죠 이럴어 가자! 보쇼!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간호사인데 내 취는 타디건 난 훈전에 난 훈전에 밥 직업특성, 상라면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게 엄청 힘들어 지갑 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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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감은 자신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말 나도 멋진 별명을 갖고 싶다 부탁한단다 헤이 겸은 사신 땡기는 안사신 검은 사신 범패는 안사신 11년째 사회도 거리두기 중이라는 사 사회가 거리두는 거 아니 사단합니다 사회가 거리두는 거 아니 사가 거리두는 거 아니 사가 거리두는 거 아니 거리두기 장면 형정춘이라고 빼고 있어 계기 할 거면 말 걸지 말아줄래 아 죄송해요 근데 왜 애들이랑 코너 갔는데 걔 혼자 울면서 노래 부르고 있길래요 노래 뭐 부르던데 품바야 품바야 밥 먹고 수산시장 수산시장 내가 미는 유애노인 수산시장 평난인 요즘 내가 절벽에서 미는 앤 수산시장 외밀어 수산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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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수산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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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 밀어 수산시장 수산시장 친구야 어 나이지 씨한테 고백하는 근습 좀 도와줘 또 일단 해봐 안녕하세요 예 전대 지식을 처음 본 순간 우리가 천생연부님을 단번에 예질했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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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질아 해봤어요 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같은 보우 그 입을 쫓아 놀아돌아 악용처럼 졸라 오랜만에 샤넬다 복지다 나도 이제 후대실에서 또 살 거에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도박 중독증입니다 붓기는 소릴 귀하겠소 난 내가 도박 중독이 아니라는데 천만 원을 걸겠소 천만 원을 걸겠소 출근은 나 출근하네 학교는 나 학교 안 다녀 여친이 걱정할 거야 시팔려 나 그만해 오야 시팔려 나 그만해 시팔려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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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 구외식이란 이럴 이제나자 예제처럼이여 어디다 데이터 내일 만났는데 둘러와주라 하 일단 해봐 예수 이런 것은 없이 좋아해요 저는 아구찜을 좋아해요 아니 난 대답도 아내 깨지시 아구 입을 친절적하고 싶거든요 아 18 진짜 척 같은 누리 좀 쐬지마 왜 보다 뭐는 지름 말하고 다니냐 내가 주는 왜 피카 피카 너도 18시발 하고 다니잖아 18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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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대학 봐서 봤던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뭐였음 난 MT 가서 취한 선배가 자기 마이크랩프 할 줄 안다고 밖에 데려가서 매 주먹으로 날 묻혀서 부수는 것 보여줬던 게 제일 신기했음 鹵 내을 아면에 번 번 번 얹어서 보며 난 가진 파랑버섯 이것만 있으면 365일 씩 따면 철억 기간을 파랑버섯은 18 매일 부디에 살고 있냐 가진 파랑버섯 18년아 가진 파랑버섯 과자를 잘못하는 성격 고치고 싶다 남들한테 싫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해내 내가 해내 봤어요 영화표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 나 볼래요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있는데 그대 전혀 바람 없고 똑같아요 같아요 왜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